문제는 이게 단순 유교라고 보기엔 좀 거치게 한 게 그 백종놈이 알고 있었지 너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?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그게 누구냐고?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대신해 사신들 수준 왜냐고 생각하는 곳에 대해 너무 많이 arm ört dám 헤드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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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